하롱하롱파랑하랑입니다. 페이트 그랜드 오더는 다른 캐릭터 게임들과 마찬가지로 캐릭터인 서번트를 꽃게에서 얻고 퀘스트에서 사용하기 위해 성장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는 한편 그 서번트의 외형이나 성격, 행적 때문에 클리어 목적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냥 좋아해서 키우는 소위 애정 캐릭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번트와의 친밀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인연 레벨이라고 부르는 스테이터스인데 아마 이 영상에 들어온 시청자분들은 인연 레벨의 정의보다는 그 기능에 더 관심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로는 이 정도로 하고 페이트 그랜드 오더의 인연 레벨에 대한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트 그랜드 오더에서는 인연 레벨은 그 서번트의 마이룸 대사의 해방이나 막간의 이야기 퀘스트의 개방 조건에 포함되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레벨에 따른 달성 보상이 존재합니다. 그 보상은 크게 4가지로 서번트 코인, 황금색 과일, 성정석, 그리고 인연 예장입니다. 먼저 인연 레벨에 따라 그 서번트의 서번트 코인을 획득할 수가 있으며 코인은 서번트의 레어도와 상관없이 1에서 6레벨까지 레벨당 각 5개씩 7레벨부터 9레벨까지 레벨당 각 10개씩 10레벨 이후로는 레벨당 각 20개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서번트들은 1에서 5레벨까지는 서번트 코인만을 받을 수 있으며 6레벨부터 서번트 코인을 포함하는 다른 보상들도 같이 받게 됩니다. 황금색 과일은 1성과 2성의 서번트들의 인연 레벨 업에서만 획득이 가능하며 1성은 6에서 8레벨까지 2성은 6레벨과 7레벨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정석은 3성 이상의 서번트들은 6레벨 달성부터 얻을 수가 있으며 레어도에 따라 그 수가 다릅니다. 1성과 2성은 황금색 과일을 받은 후부터 9레벨까지 레벨당 성정석을 1개씩 받으며 3성의 경우 6레벨부터 9레벨까지 레벨당 1개씩 획득 4성은 6레벨부터 9레벨까지 레벨당 2개씩 획득하며 5성은 레벨당 3개씩 획득합니다. 그 후 레어도에 상관이 없이 2년 레벨 10을 달성한 뒤 칼데아의 몽화라는 특수한 아이템을 사용하면 개방이 되는 11에서 15레벨에는 레벨당 30개의 성정석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2년 예장은 2년 레벨 10을 달성하면 받을 수가 있는 그 서번트 전용 개념 예장으로 클래스까지 동일한 그 서번트가 장기하여 필드에 나왔을 때만 특수한 효과를 내는 개념 예장입니다. 코스트는 4성의 개념 예장들과 같은 9코스트 레벨은 바로 맥스이며 공격력과 체력은 모두 100으로 동일합니다. 자 이제 2년 레벨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은 설명했더니 모두가 기다리던 2년 레벨을 올리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대체로 2년 레벨 10을 달성 후 자주 사용하는 서번트들 혹은 애정 캐릭터들에게 몽화를 사용하여 11레벨을 뚫고 레벨 업을 하여 성정석을 무려 레벨당 30개씩이나 얻을 수가 있으니 할 수 있으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참고로 이 30개의 돌은 통칭 이면돌이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이 11레벨 이후는 109만 2년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최대 164만 포인트를 얻어야 하는 대랄한 수치의 2년 포인트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2년 포인트를 모으려 하는데 이때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하는 중요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2년 포인트 예장과 T포트인데 먼저 2년 포인트 예장은 대표적으로 칼데아 런치 타임과 칼데아 T타임이 있으며 이후에도 복합 효과 혹은 특정 대상 효과로 2년 포인트를 추가로 획득하게 해주는 개념 예장들이 존재합니다. 이 개념 예장들은 만화 프리즘 상점에서 획득 보통 일정 기간에만 획득할 수가 있으니 만화 프리즘을 잘 모아서 그때그때 구매해야 하며 놓친 경우 레어 프리즘 상점에서 레어 프리즘을 사용하여 개방 다시 만화 프리즘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칼데아 런치 타임이 회고 효율의 개념 예장이며 칼데아 T타임은 프렌드가 사용해야 회고 효율이 나오는 개념 예장이기에 서포트 편성 칸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T포트 정신명칭 별을 보는 자의 T포트는 배틀 시작 전 파티 편성 창 아래쪽에 온, 오프로 사용이 가능하며 캠페인 등으로만 배포되는 기간 한정 아이템입니다. 효과는 배틀 종료 후 획득하게 되는 인연 포인트의 최종치를 두 배로 해주는 최고 효율의 아이템이기에 T포트를 배포한다고 하면 기간을 잘 체크해서 최대 효율을 따져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느 퀘스트를 돌아야 인연 포인트를 잘 모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레이드전입니다. 특정 이벤트에서 발생하는 레이드전은 그 이벤트의 재화부터 QP, 인연 포인트를 최대치로 얻을 수 있는 중수 정도 되는 유저라면 룰렛 이벤트와 함께 눈이 돌아가게 만드는 이벤트이니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는 특정 보스전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메인 스토리의 보스전은 그 메인 스토리 중 가장 많은 인연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부 7장 22절의 후반부에 등장할 보스와 그 이후에 등장할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특수한 보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후자에 대해서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게 되니 댓글에서도 최대한 언급을 안 해주시는 걸 권장하며 보이는 즉시 댓글을 제거하겠습니다. 이 보스에 대해서는 한국어 페이트 그랜드오더에서 등장할 시기가 되면 별도의 영상에서 다룰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셔서 기다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세번째는 1.5부의 메인 스토리입니다. 1.5부는 특정 서번트들이 인연 포인트를 더 받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서번트들 한정으로 좋습니다. 네번째는 프리퀘스트와 이벤트 프리퀘스트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이벤트 프리퀘스트는 90플러스 효율 던전도 좋기는 하지만 보통 92플러스의 최고 효율 퀘스트를 말하며 프리퀘스트는 메인 스토리 클리어 후의 프리퀘스트들 중 인연 포인트를 가장 많이 주는 퀘스트를 말합니다. 혼동을 막기 위해 프리퀘스트와 이벤트 퀘스트라고 나누어 말하겠습니다. 먼저 프리퀘스트는 AP 소모 22 정도에 클리어 시 기본 인연 포인트는 855가 최고로 이 수치의 퀘스트들은 1부 6장 카멜롯의 대신전 2부 6장 아발론의 도버하우스 옥스포드 2부 6.5장 트라움의 땅끝의 황야 요비노스 성체가 있습니다. 이 퀘스트들 중 가장 효율이 좋기로 소문난 곳은 옥스포드이며 시간 대비 인연 포인트 효율 퀘스트로서는 옥스포드를 포함하여 카멜롯의 숨겨진 마을과 바빌로니아의 선열 신전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벤트 퀘스트 AP 40의 기본 인연 포인트는 1318 클리어 난이도는 높은 수준으로 이벤트 보너스를 받는 서번트도 존재하고 이벤트 재화 역시 최고 수준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 효율은 이벤트 퀘스트가 가장 높습니다. 다만 순수 인연 포인트 효율을 따진다면 이벤트 퀘스트인 92폴은 AP당 인연 포인트가 33 프리 퀘스트인 옥스포드는 AP당 인연 포인트가 39로 옥스포드가 더 유리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기본적인 수치를 따지는 것이며 인연 포인트 예장의 사용 유무 이벤트 보너스 서번트의 수 및 이벤트 재화의 필요 유무라는 유저마다의 차이점은 각자가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하기에 어디가 더 좋다라는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오딜 콜 주장이라고도 하며 2부 7장 클리어 후에 등장하는 메인 스토리로 자세한 부분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넘어가고 이곳의 프리 퀘스트는 92플러스 던전이 기본 인연 포인트가 2636 90별이라는 최고 난이도의 프리 퀘스트는 3164라는 수치로 단순 수치만 따지면 이곳과 동급이거나 그것을 넘는 퀘스트는 처음에 이야기한 특수 보스와 2부 7장 보스뿐입니다. 단 매일 3개씩 지급하는 특수한 아이템과 LP를 소모해야 하며 약간의 제한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프리 퀘스트이기에 언제나 돌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 프리 퀘스트 미만 잡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 서버 기준으로는 상당히 나중에 나올 예정이기에 일단 네 번째 항목에 집중을 해주세요. 이 오딜 콜 역시 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페이트 그랜드 오더의 2년 레벨과 2년 포인트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롱빠롱